안녕하세요. 가기일일사, 핏일일사입니다.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.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.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,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종아리 후면 비복근 옆에 있는 가장 익은 근육이와는 종아리 통증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복부를 바닥에 두고 누운 상태에서 종아리를 지면에서 90도 각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고, 종아리 후면에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는 가장 익은을 가장 익은을 한 손에 2, 3, 7로 누르며 돌려줍니다.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. 종아리 후면에 olacak Finally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